세영이 너무 이쁘지 않았어? 세영이 너무 이쁘지 않았어? 세영이 너무 이쁘지 않았어? 세영이 이렇게 이쁜데 우리 남자친구 없지? 더 연애하지? 야 우리끼리 모인김에 끝까지 같이 달리는거야 셋이서만 진짜지? 약속이야 저기 세 분이서 오셨나봐요 네 괜찮으면 저희가 술 한잔 사드리고 싶은데 아 근데 저희 오늘 저희끼리 먹은 세 분이 되게 친하신겁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? 저희끼리 너무 이쁘지 않았어 우리 엄마가 있구나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았어 진짜요 남자들은 나에겐 관심이 없다 늘 그랬다 저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남았다 남았다 가세요 우리 이차 같이 가자 아니야 아니야 나는 좀 시골해가지고 아 뭐야?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 저기요 이거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브라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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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하는 썸남을 부릅니다 그래 요즘 대세는 츤데레지 3분 동안 전자레인지에 돌립니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썸남이 짜잔 아 내가 진짜 외롭긴 한가보다 돈만 날렸네 가시나 어디서 찾네 내 여기 있잖아 왜 이렇게 말랐지? 앞으로 맛있는 거 많이 먹여야 되겠네 볼까? 재벌 질질이 네 혼자 있는데 내 신경 쓰여서 잠이 오겠나? 이게 뭐예요? 여자 혼자 사는 거 티 내놔 위험하게 괜히 감동받고 그러지 마라 이딴 거다. 와 진짜 맛있게 먹는다. 아 배고파 치맥 땡겨. 아 맥주는 무슨 맥주고 대납부터. 갑자기 어디가? 알았어 먹으려고. 이거 뭐야? 오빠. 진짜. 한 번 빠지 마라. 오다 죽었다. 고마워 잘 못해. 따뜻할 땐 누우라. 차갑는데. 네 마음이 식었겠지? 아니야 그런 거. 빨리 먹어 빨리 먹어. 눅눅해. 왜 이렇게 안 오지? 고윤형 뭐야. 아 저 오빠 진짜. 이거 대박 짱이네. 뭐하는 거야. 우와 대박. 아니 왜요? 아니 내가 먼저 주웠어. 그동안 오다가 주웠다는 게. 진짜로 오다가 주운 거였어? 잘 어울리겠네. 아니 저거 빨간 거. 이게 이게 무슨 소리야. 빨간 거. 세영아. 이것도 이해해. 오다 죽었다. 김춘의 여사 고윤형? 이름도 너무 생소하다. 이건 또 어디서 주웠어. 그만 좀 주워와. 방 안을 걸어 다닐 수가 없잖아. 고윤형. 나 말한 거 보여줄까? 고윤형. 고윤형. 감동이제. 오다 죽었다. 고윤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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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회를 잃는 개뿔. 그냥 진상인것 같네. 아 짜증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